당대 최고로 잘나가는 스타의 얼굴이 걸리는거지. 오빠. 그게 나고. 내가 너 좋아하는거 알지? 아무래도 날 마음에 주는게 아닌가 싶어. 가만있어. 세상 남자들이 다 당신 좋아한다고 생각해? 움직이지마. 미쳤구나. 꼼짝하지도 말고. 가만있어. 괜찮아. 잘못이 있을 때만 숨어. 내놓는게 좋을거야. 내놓자. 형이. 말해 언니. 조심해. 오빠 어떻게 알았어요? 특별한 사이 같던데. 가만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지마. 나왕이야. 화나 미친건가? 날 건드렸잖아. 살려주세요. 잘가. 나왕이야. 천송. 나왕이야. 천송. 나왕이야. 천송. 노인이씨. 도 Vincent. 나왕이. 모모시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